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여기 오늘 서귀포 병원에 오는 김에 온 김에 여기 보모포구라고 여기 왔는데 오랜만에 와보니까 좋네요 저 앞에 보이시는 섬 뭘까요 안녕하세요 저기는 섭섬이라고 우리 제도에 섬 몇 개 있잖아요 문섬 섭섬 일단 뭐 하나 있어야지 세월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 낚시 낚시 좋지 근데 오늘 날씨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날씨가 너무 이거 빨간 등대만 보면 여수 생각나 여수 여수의 그 하멸등대 하멸등대 생각나 아 진짜 여기서 보는 섭섬 참 멋있네요 야 섭섬 진짜 멋있다 대박 대박 멋있네 이렇게 와 역시 대박이다 대박 대박이네 대박 여기 쫙 펼쳐져서 한라산까지 싹 보이고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마트에서 오징어 사왔어요 이거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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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 맛있다 철저히 드세요 군떡 맛떡요 맛떡 맛떡입니까요 이제 오징어를 많이 드세요 오징어 오징어를 좋아하니까 엄마 그만 드셔 천천히 드셔 오늘 따라 와리네 오늘따라도 와리지 말고 회선이 호란한 줄 좀 더 와리는 것 같아 오늘 따라 철저히 있어요 엄마 안 뺏어 먹읍니다 후난 후난 삼촌 회선이 삼촌 후난 질리러 먹을 뻔해 남도는 내리는데 곧진 내리는데 그냥 타지도 않냐고 그냥 질리러 먹을 뻔해 완전 손이 나 빼시네요 어디 시에서요? 조회사 했으면 했지만 같이는 나와네 또 오징어 안 드세요 이거 또 안 드실까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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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많이 드세요 엄마가 좋아하니까 이거 또 국맛만 드실까? 누가 보면 국을 안 드는데 쿠라 으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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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난지 다를 하면 막 끄서가네 으응? 잠깐만 으응? 으응? 오늘 후나 삼촌 큰일 날 뻔했죠 으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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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유람 잘 쌀 맞았네 그랬는데 player 다시 가봐봐요 시에강은 뭐 재밌는 거 했어요? 오늘 제가 곡 노래하고 좀 만든 거 하고 음